고구마 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러 고구마 오늘의 브로러는 펜 오늘의 이벤트는 제니그래드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중앙부로 달려가서 보석이 나오는 중앙부로 호스트가 1대가 나왔고 아이고 지금 체력이 44까지 떨어졌는데 일단 숨어서 한번 회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한번 죽었고 상대팀 보석 3개 4개까지 먹었습니다 러시아 5개 4개 7개 7개 4개 9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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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7개 보석 9개까지 일어납니다. 보석 10개, 2팀 카운트다운 보석 쪽으로 속아서 기다리도록 합니다. 11초, 10초, 6초,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며칠 종료 스타 플레이어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